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헤어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 펄스 잭슨과 번개 도둑 챕터 나인 첫번째 시간 자 페이지는 127 I'm offered a quest 나는 제공을 받는다 quest 하면 미션이죠 저번에 한번 얘기를 했었죠 자기가 해야 할 뭐 임무 같은 것들 자 다음 날 이제 다음날 아침에 카이론이 나를 갖다 옮겨줬어요 어디 케빈 3로 이제 거기가 어 거기가 포세이돈의 그 이제 그 케빈 이었죠 I didn't have to share with anybody 나는 그걸 갖다가 이제 다른 그 누구하고도 그 집을 갖다가 나눌 필요가 없었죠 I had plenty of room for all my stuff the minotaur's horn one set of spare clothes and the toiletry bag 자 나는 어 충분한 room 여기서는 방이 아니라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room은 그 자체가 공간이란 뜻도 있어요 공간이 충분히 있었어요 for all my stuff 나의 모든 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 뭐 미너터의 뿔도 이제 어 한쪽에다 치워놓지 않아도 되고 one set 한 세트죠 spare 여분의 옷들 그리고 어 a toiletry 하면 그 우리가 그 화장실에서 쓰는 그 모든 뭐 칫솔이라든가 이런거 전부 다 얘기한다고 했었죠 그 이제 가방도 그거 갖다가 담아놓는 가방도 자기가 놓을 공간이 있었다 자 그 전에는 이제 케빈 일레븐 했을 때는 자기 공간이 없어서 여기 바닥에 한 공간을 준 적이 있었죠 자 거기에 비하면 이제 자기 삶이 훨씬 나아진 거죠 I got to sit at my own dinner table pick all my own activities called light down whenever I felt like it and not listen to anybody else 자 그리고 나는 이제 I got to sit 앉게 됐어요 I got to sit at my own dinner table 나만의 dinner 이제 저녁식사 테이블에 자 그리고 pick 골랐어요 모든 나의 활동들을 내가 하고싶은 활동들을 고르고 그리고 call 이렇게 소리쳤다 말이야 light out 자 불 꺼져 이렇게 whenever I felt like it 자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을 때 뭐 이제 나 혼자니까 자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말이죠 and not listen to anybody else 그 누구도 듣지 않았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다 말이죠 and I was absolutely miserable 자 그리고 나는 절대적으로 불행했어요 왜 just when I started to feel accepted to feel I had a home in 케빈 일레븐 and I might be a normal kid or as normal as you can be when you have blood I've been separated out as if I had some rare disease 자 왜 그러냐면요 이제 그 설명을 하는데 just when 언제냐 그때가 내가 started to feel accepted 받아진다 라고 느꼈을 때 느낀다고 시작 이제 아이들이 날 받아주고 그런다고 느끼는 순간 그 느끼는 순간 그리고 또 언제 to feel I had a home 집이 생겼다고 여기서는 약간 고향 같은 그런 따뜻한 느낌의 여기서는 home은 그걸 의미하죠 케빈 일레븐에 마치 내가 이제 여기가 내가 머물 곳이다 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그리고 I might be a normal kid 그냥 일반 정상 아이라고 느꼈을 때 normal kid as normal as s 용법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정상 왜 네가 half blood 그러니까 원래적으로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혼혈하기 때문에 정상은 아니에요 그죠 네가 혼혈아일 때 그러니까 혼혈아일 때 정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혼혈아들 가운데서 최대한 뭐만큼 네가 될 수 있는 만큼 정상이다 그 말이죠 그렇다고 느꼈을 때 그런 normal kid라고 and I've been separated 그때 어떻게 됐냐 separate 분리가 됐다 out as if 마치 내가 뭐 rare 하면 드물다 그 말이죠 드문 뭐 질병이라도 걸린 것처럼 nobody mentioned the hellhound but I got the feeling they were all talking about it behind my back 자 nobody mentioned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 hellhound 에 대해서는 그 큰 개 있죠 하지만 I got the feeling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들은 all talking about it 거기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behind 내 등 뒤에서는 그러니까 내 뒷담화로 뒷담화로는 다 내 앞에서는 아닌 척 하는데 뒤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말이죠 The attack had scared everybody 그 공격은 scared 모든 사람들을 겁줬다 말이죠 It sent two messages one that I was the son of the sea god and two monsters would stop and nothing to kill me It sent 두 가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 여기 그 공격은 그 강아지가 아니라 그 개가 온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말이죠 자 첫 번째 that I was the son of the sea god 나는 바다신의 아들이라고 누구 우리가 포사이든 포사이든의 아들이라는 걸 처음에 이제 그 메시지를 처음에 알게 된 거고 두 번째는 monster 이 괴물들은 would stop and nothing 아무 것에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To kill me 날 죽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얘들을 막을 수 없다 그러니까 얘를 갖다 죽이려고 무슨 술을 다 하겠다 그런 말이죠 They could even invade a camp that had always been considered safe They could 그들은 심지어 invade 함 침략하다 캠프를 침략할 수 있었어요 이게 뭐냐 어떤 캠프냐 that had always been considered consider 하면 고려되다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동태로 썼잖아요 고려가 됐어요 그 전에는 안전하다고 이 안전한 곳까지 얘들이 왔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안전한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The other campers steer clear of me as much as possible 다른 캠퍼들 아이들이죠 steer 하면 이제 조정하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에 있는 운전자를 보고 steering wheel 단어죠 steering wheel 자 한마디로 steer는 조정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말은 여기서 steer cleared of me 나를 갖다 피해갔다 그 말이에요 clear 깨끗하게 나를 갖다가 내가 없는 곳으로 이렇게 피해갔어요 as much as possible 최대한 가능한 자 그 말이죠 Kevin 11 was too nervous to have sword class with me after what I've done to Aries folks in the woods so my lessons with Luke became one-on-on 자 Kevin 11 이제 Kevin 11번 그 Kevin은 너무 긴장했어요 to have sword 이제 검이죠 검 수업 우리가 이제 칼 수업이죠 뭐 그런 이제 칼로 싸우는 수업을 갖다가 하는 걸 갖다가 누구랑 나랑 뭐가 있고 나서 내가 done 하고 나서 그것을 갖다가 아레스 그 아이들한테 in the woods 숲에서 그때 싸우고 나서 여기 아이들이 왔을 때 얘네들한테 한 걸 봤죠 보고 나서는 그 이후로는 얘네들이 나랑 이제 칼싸움 수업을 하는 것 같다 굉장히 좀 긴장했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나의 수업들은 Luke 하고 하는 수업은 became one-on-on 자 1대1 수업이 됐다 그 말이죠 He pushed me harder than ever 자 나를 더 여기서 밀었다라는 말보다는 좀 더 강하게 했다 나한테 harder 더 세게 than ever 그 전보다 훨씬 더 and wasn't afraid to bruise me up in the process 자 wasn't afraid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bruise me up 나를 갖다가 멍들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이 아이가 여기 Percy가 어떤 아들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 그냥 뭐 조금 봐줬다고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나를 갖다가 나는 이제 어 여기 포세이돈의 아들이기 때문에 얘는 물에 들어갔다 오면 금방 또 다시 금방 낫기도 하니까 뭐 그 그런 과정에서 여기서 in the process 하면 그 과정이죠 그 과정은 여기서 싸움하는 과정에서 싸움하는 과정에서 나한테 멍들게 하는 것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나를 뭐 나랑 수업을 했다 뭐 그런 말이 되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영어공부 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하고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